안녕하세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한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서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올 때요 목사님이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먼 곳에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다 잘 아시는 대로 답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동방신기요. 요즘 어린애다운 이야기죠. 오늘 이 여수와 5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한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수와가 여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상 가장 큰 분량은 한례를 행하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례 행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첫 번째 부분 우선 한례를 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첫 부분의 핵심은 한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고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편한 일을 할 때는 순종이라는 게 참 쉽고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순종이라는 게 쉽지만 어려운 일을 하거나 혹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함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평안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적진해서 한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앞에서 적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무장해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따르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단 강에서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도 사람들이 정보력이 있죠. 따라서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이 저 위에서 물이 멈추고 사람들이 건너가고 이런 장면을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그 적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호막을 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전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시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난한 땅에서 한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새로운 행함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을 받는 것은 행함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과거처럼 지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변형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한례를 행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명령입니다. 합당한 명령이죠. 그리고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점 이 타이밍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 한례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례를 하면은요 남자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서 한례를 행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훨씬 이성적으로 합당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강을 사이에 두고 한례를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적진을 앞에 두고 강까지 건너가서 적 앞에서 한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화를 보면요 정말 신앙적인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 경우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참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명령에 비하면 이제 점점 더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물론 다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시각 이성의 눈만 가지고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 이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우수화는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훌륭하고 우리가 그의 모범된 모습을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우수화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한례를 행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자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우수화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수화가 명령하니까 또 백성들도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지도자도 대단하고 또 따르는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지키심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우수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지내고 또 경험도 나름대로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기가 산부인과 간호사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검사를 받았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해산할 날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그거는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하고 몸통만 있는 거예요.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머리랑 몸통만 있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막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틈만 나면 울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비통한 거예요. 첫 아이인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몇 년 후에 이들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사지가 멀쩡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팔다리가 없는 첫 아이 키우는 게 그 부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해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러면서 해결 능력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 잘 자라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갔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8살 무렵부터는 이 아이가 절망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살쯤 됐을 때 살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들이 슬퍼할 게 생각이 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남들처럼 팔다리가 있게 해달라고 팔다리가 도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됐느냐. 그 부모님이 자기 또래 아이들한테 보금을 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살게 돼요. 보금을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장애인이지만은 그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니까 이 아이가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닉 부이치츠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보금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팔다리 없는 조건을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많은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요 한례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부터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4절부터 5절에 여우수와가 한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난 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한례를 행합니다. 요즘 유아 세례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급 1세대 부모들은요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부모를 뒀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 중에도 그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한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급 1세대들은요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한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기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부모아를 통해서 자기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자기 아이들은 유아 세례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급 2세대가 한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은 그런 1세대는 불순종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주시려고 하던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아가 한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급 2세대는 그 부모 세대하고 달랐습니다. 적진해서 한례를 하라고 하는데도 순종을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급 1세대는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군대 애국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약한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전부 죽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꼭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세대는 체험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한례를 받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출애급 2세대는 이번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있는 땅에서 한례 행했다는 것 정말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즘에는 남성들이 이런 것을 한다면 좋은 조건에서 수술을 합니다. 마취제도 쓰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하더라도 단지 수술하고 나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는 잘 걷기도 어렵습니다.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성가대도 못합니다. 노래도 못 불러요. 아아만 해도요.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한례 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건 정말 큰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모든 백성의 한례를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나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시간에 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적이 쳐들어오면 죽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이 키웠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낫기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어느 기간 동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건 굴러갔다 이거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될 것을 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정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순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또 다른 요소가 6월절 지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출애급 40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 가난 열이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여러분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지키고 나서 애굽에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고 전진합니다. 이번에도 6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이것 후에 열이고에서는 곡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할레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지키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또다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 지키면서요. 음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11절에 나오죠. 자 보면 그동안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과거 은혜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가 그칩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그쳐요. 그래서 굶어 죽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만 매달려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게 있던 것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것이 끊어졌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우수아가 여우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우수아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초반에 보면 여우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상황인데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예측 못했던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우수아가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겸손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일까? 이제는 겸손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우수아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우수아가 이 분별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싸움의 대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대장이 지금 앞서는 겁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있는 곳은 적진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시각이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주시던 걸 안 주신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꿈의 성취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한례를 행하면서 낫기를 기다렸던 여수와와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말씀을 따라 한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며 꿈의 성취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